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조혜연입니다. 오늘 사일레이트로 보내드릴 대국은 소팔코사놀베이입니다. K-바둑에서 생중계가 되었죠. 흑나카무라 스미레 선수 백박민규 선수인데요. 3박으로 유명합니다. 박상진 박건우 선수와 함께 3박으로 불리는 박민규 선수죠. 현재 랭킹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미레 선수 소팔코사놀의 후원사 시대를 받아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9인 리그에서 얼마나 이길지 기대가 됐는데 벌써 중위권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날일자 요즘 유행하는 수법이죠. 이렇게 느는 수는 좀 재미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 예상했다는 듯이 척척척 두어 가는데요.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는 현재 양대의 산맥이죠. 바둑 채널 바둑TV와 K-바둑에서 이 시청률 탑4에 드는 어마무시한 기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주목을 독차지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신진서 구단, 최정구단, 김은지 구단과 함께 탑4가 가장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철저하게 단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박민규 선수는 사실 이제 오늘 바둑은 꼭 이겨야 되는 그런 판일 것입니다. 소팔코 사놀, 풀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랭킹 11위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 우변을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박민규 선수도 지금까지는 우변을 선수로 살아두고 무난한 흐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인 수가 아주 좀 독특한 한 수죠. 요즘 많이 나오는 상용수법인데 100이 막으면 여기 붙이겠다, 껴붙이겠다 이런 의미고요. 어 대국을 여러 번 놔봤는데요. 여기서 좌상귀에서의 처리가 너무나도 이 좀 유려하다, 예술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도 이제 좌상귀를 희생타로 삼아서 이제 우변에 받전자를 쬐겠다 이런 의미고요. 바둑 자체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요즘 여성기사들의 활약이 워낙 대단해서 좀 다뤄드릴 만한 대국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 현재 박민규 선수를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스미레 선수가 큰 활약을 보내준다면 이 후원사 시드로 선정한 소팔코사놀도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랭킹 11위인 박민규 선수가 이대로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자 중반 이후에 스미레 선수가 중앙을 크게 장악을 했고요. 박민규 선수는 생각보다 다소 좀 깊게 들어갔어요. 이게 여기 이쪽에 약점을 좀 노리는 겁니다. 좀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끊는 맛을 노리고 있죠. 자체적으로는 수가 안되지만 조여붙이는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한 짐 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바둑자체는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워낙 복잡해서 느낌적으로는 흙이 앞서 보이지만 사실은 백이 좀 앞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미레 선수도 정확한 형세 판단을 바탕으로 지금 이 돌을 잡지 못하면 덤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백이엔 네 집반 정도 좋다고 하는데요. 스미레 선수가 뭘 잘못뒀다기보다는 박민규 선수의 이 게릴락 작전이 좀 성공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박민규 선수가 사실은 조금 이제 형세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스미레 선수 이제 파고드는데요. 그냥 받아주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네 하지만 아직도 백이 우세한 바둑입니다. 덤을 내기가 힘들어요. 바둑 자체는 너무나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지금은 백 우세라곤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현재 네 집반 정도 백이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두 집반 다시 네 집반 지금 바둑이 네 집반 정도 백이 좋아요. 네 그것은 스미레 선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백이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를 하는데요. 차이가 자꾸 좁혀지는 듯한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미레 선수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를 해보죠. 근데 사실 한국 랭킹 11위라고 한다면 박민규 선수의 레벨로는 정말 최상급의 끝내기 실력을 자랑을 하는데 지금은 백이 환집반 우세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를 젖혀서 당연하다는 듯이 두었는데요. 이래서도 반집 수가 됐어요. 끝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여자 기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자 기사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조금 남성 기사에 비해서는 끝내기가 약하다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막았을 때는 0.2집 그러니까 백이 반지 무세합니다. 현재 반집 승부가 됐어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붙이고요. 붙이고 뒀을 때 이 붙인 수가 조금 악수였는지 여기서 약간 흙 쪽으로 반집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수가 몇 집 자리였을까요? 이수가 굉장히 큰데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 다섯 집 여섯 집 자리인데 더 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화변이겠죠? 젖혀있고 네 이 끝내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고요. 자 갑자기 여기서 두 집 반 차이가 벌어져버렸네요. 끝내기는 정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스미르 선수가 화변을 끊으면서 이바둑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박민규 선수가 이제 여기를 둔 것은 좋다라고 판단해서 둔 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변을 뒀으면 유리 미세하지만은 유리한 백 반집이 근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죠. 결과론이지만 스미르 선수가 아주 끝내기가 정확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흑이 한 집 반에서 반 집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나오네요. 박민규 선수도 단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뭔가 바둑이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깔끔하네요. 흑이 한 집 반 정도 우세한 바둑을 끝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네 대국 종료 스미르 선수가 나카무라 스미르 선수가 소팔코 산월베에서 박민규 선수에게 한 집 반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패창은 여기긴 합니다. 패창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집 반 반 집 승부 백이 주구 우세한 바둑에서 대국을 낙관한 형세를 낙관한 박민규 선수 화변을 뒀어야 했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 끊는 수가 승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은 수가 사실 이제 백이 흙이 붙인다고 판단했으면 여섯 집 정도인데 하변을 뒀으면 백이 반 집 승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수의 실수를 파고든 스미르 선수의 집중력이 아주 놀라운데요. 요즘 여자 기사들이 너무 잘 도서 지금 생존의 먹거리에 조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단체로 강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스미르 선수의 쾌승부를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현실인식 뼈 맞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연이었고요. 우리 여자 기사들 스미르 선수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네